네, 개장초 대비해서 코스피의 탄력은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대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1970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15% 오르면서 1967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8%까지 오르네요. 561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1031원 60전대 기록하고 있죠. 니케이지 수가 앞서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상해종합지수도 강부합건입니다. 2021포인트에서 장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수급의 변화가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7억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죠.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282억. 오늘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소폭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0.29% 하락 반전했습니다. 135만 원대 기록하면서 5거래일지 하락이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0.8에서 1%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 넘는 상승세 그리고 삼성생민이 0.4%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0.27% 6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상승 여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0.8% 오르면서 48,200원대,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옷쇼핑 같은 시총 상위 5위권 종목들은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동서, GS홈쇼핑이 하락하고 있고 다음은 0.8%까지 떨어지면서 7만 4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좋았죠. 전년 종기 대비 영업이익이 13%, 증가하면서 7,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최근 나흘간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도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네요. 오늘 2.4% 오르면서 21만 천 원 갭상승을 하면서 상승 여력을 더욱더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2분기부터는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해서 2천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거래원 정보도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건 스탠드에서 이미 2만 6천 주 이상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부터 살펴보면 한 4만 주 가까이 되겠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JP모건입니다. 2만 5천 그리고 크레리스위스에서 2만 주. 그래서 현재 한 5, 6만 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모건 스탠드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현재는 2.9% SK텔레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KT는 약세를 기록하고 LG유플러스는 보압권인 것에 대비해서 SK텔레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차트 확인해 보시죠. 자, 주중입니다. 4%대 떨어지네요. 팔고래 일제까지 늘어나면 같은 기간 동안 8%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19만 3천 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2% 넘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단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죠. 영업이익이 한 600억 넘게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워낙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 특히 조선주, 현대중공업 좋지 않을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지 불확실성 제거 이후의 측면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좀 들어오고 있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한국콜만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화장품 대표적인 관련주입니다. 오늘 4.5% 오르면서 3만 3천 4백 5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단위로 살펴봤을 때요. 지난해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5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1분기 모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국콜만 기관들이 오늘까지 11거래일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차트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시 시왕 확인합니다.